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나와 게임 리그 함께해 듀오 이번에 다나와에서 이렇게 게임 대회를 진행합니다 저도 함께 참여를 하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총 상금은 200만원이고 이 대회는 아마추어 유저분들을 위한 대회여가지고 프로게이머 선수들은 신청을 하시면 안됩니다 자 대회 일정은 5월 3일부터 5월 29일까지 대회가 진행되고 1주차 1주차는 온라인 참가 신청을 5월 3일부터 10일까지 받습니다 12일에 디스코드를 통해서 예선전 조편성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주차 14일 15일에는 예선전이 진행되고 총 80팀이 선발돼서 본선으로 가게 됩니다 본선은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고 39팀이 결승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결승전 짜잔 결승전은 39팀과 저 여기 다나와 선수들이 5명이 참가하게 되는데 이 다나와 e스포츠 게임단 선수들 서울님, 살루트님, 렉스님, 헬렉님, 렉클로님이시라고 하네요 자 진행방식입니다 온라인 대회도 진행되며 결승전의 경우 다나와 e스포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가 될 예정입니다 이 대회는 3인칭 주오로 진행되며 예선, 공선, 결승 모두 6시에서 5매치씩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용맥은 테이구, 그리고 산욱에서 할 예정이고요 예선전을 통해 총 80팀을 선발해서 두 개의 조로 나눈 다음에 본선전으로 직행하게 됩니다 본선전에서는 각조 19위까지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고 본선에 진출한 각조 20의 팀의 점수를 비교해서 더 높은 매치 포인트를 기록한 팀이 결승전으로 추가 진출하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결승전에는 저랑 다나와 e스포츠 선수 1인이 그렇게 솔로로 참가하게 되고 저희를 잡으면 또 상품이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대회 상금입니다 총 상금은 200만원으로 1위 팀은 100만원, 2위 팀은 60만원, 3위 팀은 40만원을 가져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랑 다나와 e스포츠 선수를 기절이 아니라 화키를 찍으면 이렇게 상품을 드리는데 이 상품들이 상금만큼 조금 좋은 게 많아가지고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금액대가 좋아요 상품이 좋은 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e스포츠 선수를 화키를 찍어도 준다고 했거든요 제가 잡을 겁니다 이 대회에 참가를 안 하셔도 생방송에 오셔가지고 채팅만 해도 이렇게 상품을 드리니까 꼭 참여하셔가지고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승전 라이브 방송은 다나와 e스포츠 유튜브 채널에서 하는데 그냥 홈페이지 내 이렇게 결승전 라이브 방송 가기 눌러도 되고 다나와 e스포츠 검색하시면 뜨거든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생방송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회에 참가하실 분들은 대회 규정집 확인하시고 참가 신청하시고 디스코드 입장하신 다음에 안내 봉지 보시면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결승전에 올라가셔서 저랑 같이 게임하시고 많은 상품들 받아가시길 바라면서 참가 안 하시는 분들도 채팅에 참여하셔가지고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나와 게임 리그 함께의 듀오 참가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에다가 제가 링크 남겨둘테니까 꼭 많이 많이 참여하셔서 상품 탁하시길 바랍니다 안녕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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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